안녕하세요 서울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방콕에 놀러 왔는데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 소소피텔이라는 호텔입니다 객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반 객실도 있고 코너 쪽에 있는 객실들은 이제 두 면이 다 트여있어서 뷰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도 타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드 컨셉 메탈 컨셉 파란색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저는 우드 컨셉인데 우드 컨셉의 18층 고층에 있는 코너롬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는 커다란 욕조가 이렇게 있구요 약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모던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소소피텔에 바디워시 핸드워시 어메어티들이 있구요 여러분 치약 칫솔 빗 면도기 이런것들이 있네요 이쪽은 샤워실 샤워실 여기도 어메어티들이 좀 있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대망의 저걸 보기 전에 이쪽에 뭐가 있나요 네 신발들이 있구요 서랍 옷장 네 있을건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응접실 거실이고 이거는 베이비베드인데 따로 신청을 했어요 베이비베드를 미리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방에다 갖다 줍니다 여기 냉장고를 열면 아 이쪽이군요 이렇게 물하고 간단한 스낵류가 있잖아요 이런거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코너룸에 이렇게 두면으로 트여 있어서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킹사이즈 배드라서 한가족이 다 자도 충분할만큼 넓은 배드구요 밖에 보면 지금 약간 해질녘이랑 노을이 이렇게 있는데 와 뷰가 죽이지 않습니까 짜잔 약간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은 별로 뷰가 별로에요 네 저쪽에는 한국 시내가 보이구요 앞에도 무슨 호텔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텔 수영장을 아까 낮에 갔었는데 진짜 좋더라구요 인피니티풀로 되어 있어서 여유있는 호캉스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이료에 관한 호텔을 수영장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손에다가하는 호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施衛 사이에서 생존하는 호텔은 이 호텔은 안으로서surface 이제 월요일에서 액 mont분도 못оль니까 모아노름이 잘 어울려있어서 같이 뒷전하게ekt 안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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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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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